셀트리온 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죠. 국내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 모든 유전병에 방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중대본이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항체치료제 관련해서 중대본이 여러건에 대해서 발표를 많이 했죠. 그런데 계속 셀트리온 밖에 없죠. 다른 회사들도 몇개 있겠지만 대표적인 항체치료제, 지금 정부에서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항체치료제는 바로 셀트리온이죠. 어떤 기업인지 말하기는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조심스럽다 라고 얘기해도 다 알고 있을겁니다. 아마 셀트리온이겠죠. 셀트리온 말고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모든 유전체 방어 효과 이렇게 발표할만한 그런 기업을 지금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셀트리온의 관성이 높은데 일전에 식약처에서도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변종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죠. 지금 상당히 기대를 모을만한 이런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모든 유전병의 방어 효과가 나왔죠. 현재 개발 진행 중인 항체 치료제에 대한 실험 진행 6개의 코로나19 유전병에 대해서 방어 능력이 있으면 확인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정 기업명 언급하기는 조심스러워 이렇게 얘기했지만 항체 치료제 하면 지금 셀트리온이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내용을 좀 보면 항체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코로나 분리주 6개 유전병 SLVG, GHGR에 대한 세포 수준에서의 중화는 방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기업명을 밝히기는 조심스러우나 국내에서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모든 코로나 유전병에 대해서 방어 능력이 있다 이렇게 확인했죠. 세포 수준에서의 중화 능력이라는 것은 일단 변형, 변이가 일어난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체 또는 사람에게서의 직접적인 확인은 아니고 세포 수준에서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방어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이 끝나고 나면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회사 측에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3상이 마무리되는 부분은 아마도 내년 상반기 중에 3상까지 다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상이 끝나고 나면 긴급 승인을 요청할 수 높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올 연말까지는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이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아주 지금까지는 걸림돌이 하나도 없죠. 아주 좋은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를 보면 JP모간의 이런 리포트가 나왔죠. 19만원짜리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상당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같은 분위기로 제약바이오가 많이 눌려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자 뉴스를 보면 대주주 양도세 3억 이런 분위기 때문에 개인 큰손들이 좀 이탈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죠. 지금 뭐 그럴만한 분위기입니다. 3억으로 내려버리니까 지금 믿고 투자를 했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준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이런 흐름을 좀 보면 그런 물량들 기관들이 계속 유도를 좀 하고 있죠. 주가를 좀 높은 상태에서 이런 개인들이 좀 비싸게 팔게 하지 않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좀 많이 팔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기관에서 최근에 코스닥 쪽에 특히 제약바이오 쪽에 매도가 상당히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대부분의 바이오 주들이 이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셀트리오는 지금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하죠. 실적도 계속 잘 뽑아내고 있고 특히나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가장 높습니다.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가장 높죠. 그런데 지금 이 셀트리오는 계속해서 찍어 눌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 공매도들도 많이 지금 엮여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다. 그러나 지금 위치를 보면은 거의 뭐 240선까지 거의 다 달았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보면은 240선에 벌써 도달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 240선 언저리까지 내려온 이런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20선까지 내려와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죠. 그 정도로 지금 이 제약바이오가 많이 하락해 내려온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점점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서 한번 크게 올라섰던 이 언저리까지 내려왔죠. 자 지금 상당한 하락폭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의 변화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꽤 많은 수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12만주 들어왔는데도 2.6%나 하락했죠. 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양도세에 대한 회피 물량 이탈 이런 부분을 계속 유도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 쪽 상당히 크게 많이 하락한 이런 조목들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조목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더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서는 이제 사들어가겠다.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죠. 지금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이제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양도세 부분 때문에 내리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주가에는 상당히 많이 지금 반영이 된 상태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섹터만큼 이렇게 많이 하락해 내려온 그런 섹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죠. 없습니다. 거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나 많이 좋아하고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쪽이 이 제약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도세 3억 이 부분이 상당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데 크게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거 말고는 지금 전체적인 제약바이오가 이렇게까지 크게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기관 쪽에서 제약바이오 쪽을 상당히 많이 매도를 연일하고 있죠. 연일하면서 주가를 많이 끌어내리면서 양도세 회피 물량들을 좀 더 싸게 팔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위치에서 지금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상당히 좀 나타날 만한 이런 소식이 좀 나왔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제 누르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과 지금 미리 아직까지 12월 28일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양도세 회피 물량을 미리 팔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병목 현상에 나는 팔기보다는 지금 팔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실제로 이탈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겠죠. 그래서 기관들이 그런 부분을 노리고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또 이런 현상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입장을 보면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다. 여기에서는 이제 사 모아가야 되겠다. 이런 스탠스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셀트리온도 정말로 하락할 만큼 하락해서 내려왔다. 이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변종까지 다 잡아내 버리는 그런 항체 치료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얼마 전에도 변종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식약처에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발표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업체명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이러면서 이제 지금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인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정말로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할 만한 그런 위치죠. 그런 위치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런 좋은 호재 소식 그리고 외인이 이제 좀 들어오고 있죠.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정말로 끝도 없이 하락할 것 같지만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 하락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240선 언저리에서는 이제 아주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240선까지 내려가는 것은 정말로 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하락장일 때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이제 좀 모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많이 보였지만 이렇게 큰 조정이 일어나면 또 다시 때가 되면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내려온 시점에서 아주 좋은 호재 소식이 지금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일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